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짧지만 긴 여운을 주는 다섯 편의 소설입니다. 이상문 뼈느리 콘테스트 양승본 목적상실 권순학 뜬구름 고경수 15분 김산복 유정란입니다. 다 읽고 났을 때 미소가 흘러 나오는 작품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은 공감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며느리 콘테스트 이상문 현미씨는 마루를 닦다 말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있었다. 은행나무 이파리들이 소리 없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다. 아침 나절에 눈부신 햇살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은행잎들은 황금빛 깃털처럼 아름다웠다. 문득 그녀의 눈앞에 시어머니의 짜증스런 얼굴이 스쳤다. 떨어지는 은행잎처럼 곱게 살다 가시면 안되나? 그녀는 중얼거리고 난 뒤 두 다리를 뻗고 차분하게 앉았다. 그러나 곧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다리를 가지런히 접은 뒤 자신의 그런 행동이 우스워서 씁쓸하게 웃었다. 현미씨의 어머니가 변해버린 것은 지난 주말부터였다. 그러니까 꼭 일주일 전에 갑자기 변해버린 것이다. 그미는 그때의 일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파트 노인정에서 지내다가 해질녘에야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현미씨가 문을 따주자마자 대뜸 역정부터 냈다. 그 옷고리 그게 뭐냐? 아무리 집안에만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애들이 보고 배우겠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결혼하면서부터 10년도 넘게 모시고 살아왔지만 단 한 차례 싫은 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다. 서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고쳐주었고 또 몸으로 도와주었다. 그래서 현미씨도 친어머니보다 더 스스럼 없이 시어머니를 대하고 살아왔다. 그 때문에 바로 맞은편 집에 사는 혜자씨가 늘 부러워하는 집이 바로 현미씨내였다. 혜자씨는 현미씨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일 가깝게 지낸 친구였다. 사실 현미씨가 아파트로 이사오게 된 것도 혜자씨가 주선을 해 주어서였다. 친구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그것도 마주보는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만큼 불편한 점도 있었다. 현미씨와 시어머니가 친 모녀감보다 더 잘 지낸다는 사실이 곧잘 혜자씨 부부의 싸움거리가 되곤 하는 것이었다. 혜자씨가 만며느리면서도 시부모를 따로 살게 하고 있어서였는데 금이의 남편이 밖에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그 일로 시비를 거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혜자씨는 늘 현미씨를 좋아하면서도 미워했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고 난 혜자씨가 현미씨에게 특수체질이라고 놀리면서 두 집 가운데 어느 한 집이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다고 투덜댈 때도 있었다. 현미씨는 그때마다 괜히 미안해지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퍽이나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자신이 대견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현미씨는 시어머니가 옷 때문에 역정을 댈 때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몸 놀림에서 찬바람이 일 정도였다. 그때서야 그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원피스 홈웨어를 내려다보았다. 앞가슴에 김치국물 몇 방울이 튀어박혔고 여기저기 구김이 가서 당장이라도 세탁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역정을 대셨을까. 순간 그미는 부끄러워졌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어머니의 역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조 매번 현미씨를 간섭하고 드는 것이었다. 파마머리가 그게 뭐냐? 웨이브를 좀 굵게 해야 자연스럽게 보일 것 아니냐?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발끝으로 가뿐가쁜 걸어야 생기있게 보일 것 아니냐? 약간 화장끼는 있어야 밝아 보일 것 아니냐? 손발이 그게 뭐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듬어 주어야 정결해 보일 것 아니냐? 앉는 모습은 그게 뭐냐? 다리를 모으고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해야 품위가 있어 보일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이어졌다. 현미씨는 시어머니가 마침내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11살짜리 손자와 9살짜리 손녀, 그리고 당신의 아들한테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며느리한테만 그토록 간섭하고 트집을 잡아서 역정을 내는 것인가? 금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신이 특별하게 시어머니의 미운털이 박힐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금희는 일단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고 시비를 하는 점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고쳐다갔다. 물론 시어머니가 오른 점도 있었다. 그러나 금희가 그렇게 고쳐나가는 이유는 그래서가 아니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금희 내 집에서 큰소리가 나면 바로 마주보고 있는 혜자신에서 알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혜자신은 그럼 그렇지 하고 비웃을 것이었다. 고소해할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현미 씨는 전축에 차이코프스키를 걸었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그리고 금희는 소파에 앉아서 부드럽게 퍼지는 선열 속에서 읽다둔 책의 갈피를 펼쳤다. 현미 씨는 하루 가운데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 거슬릴만한 일을 미리미리 찾아내어 이내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도 차면 늘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다. 차이코프스키의 일장이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현미 씨가 꿈에서 깨어난 듯 누구냐고 묻자 뜻밖의 시어머니가 대답을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두 도인이 더 있다가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두 도인은 떼놓은 차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깃속말로 소곤거리더니 곧 돌아갔다. 시어머니도 그 뒤를 쫓아다 갔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열두시가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미는 정말로 어디로 이사를 가서 혜자시네가 듣지 않는 데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따지기도 하고 불평도 늘어놓고 싶었다. 한시가 조금 지나서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가 그미에게 할머니께서 노인정으로 오라고 하신다는 말을 전했을 때는 정말이지 시어머니와 한바탕 말 다툼이라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현미 씨는 샌들을 신으려다가 구두를 신었다. 시어머니한테 트집을 잡히기 싫어서였다. 그리고 집을 나서서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고서 젠 걸음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보면 여자가 경박하게 뛰어다닌다고 역정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노인정에는 벌써 다른 여자들이 십여 명 와 있었다. 그리고 현미 씨를 뒤따라오는 여자들도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며느리들을 모두 모이도록 한 모양이었다. 십여 분을 기다리자 서든 명쯤의 여자들이 모였다. 모두들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서서 자신이 노인의 해장이라고 소개를 한 뒤 며느리들을 옆으로 세 줄을 만들어 서도록 하고 노인들도 마주보고 서도록 했다. 노인의 해장이 큰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주머니에서 총이 한 장을 꺼내들고 입을 열었다. 우리 노인의 해에서는 아파트 아낙네들의 옷차림이며 말씨며 행동거지가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일요일 동안 며느리들을 비밀리에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온 며느리는 302호집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불시에 가정 방문을 해본 결과를 보더라도 302호집 며느리가 가장 품위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등은 302호집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2등은... 순간 현미 씨의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정말로 자신은 1등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고분고분한 것은 혜자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금인은 입술을 씹으면서 속으로 애쳤다. 목적 상실 양승폰 휴전선에서 버스를 타고 와 청량리에서 기차를 탔다. 첫 휴가를 나와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전우들은 휴가를 떠난 나에게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전혀 하나 잘 꿰서 가능한 도장까지 찍고 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다. 나 역시 이번 휴가를 이용하여 멋있는 여자를 사귀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등포에서 경부선 열차를 탔다. 객실로 올라와 안을 척 돌아보았더니 언뜻 보기에 빈 자리가 없었다. 젊은 놈이 서서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객실의 중앙으로 갔더니 딱 한 자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였다. 세 자리 중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맞은편 의자의 세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이 처녀였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미모가 대단했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팔등신이었다. 피부까지 고와서 마치 하늘나라에서 방금 내려온 선녀 같았다. 그래 바로 저 여자야. 저 여자야말로 나의 아내감이지 라는 생각에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내가 앞자리에 앉는 순간 그녀는 나를 슬쩍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는 앉았지만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지 영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기차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너무나 느리게 달리던 기차가 이상하게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았다. 가다가 고장이라도 났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벌써 가리봉역을 지나고 있었다. 가슴이 탔다. 하지만 석수역을 지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가 열 개들이 껌을 꺼내더니 자신의 옆에 있던 손님과 나와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돌렸다. 다행인 것은 나와 그녀 이외에는 모두가 5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녀가 준 껌을 매개로 하여 말을 걸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네, 저는 대전까지 가요. 그녀가 상냥하게 대답을 했는데 이가 유난히 하얘다. 저는 수원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말이 시작되자 그녀와 나는 정말이지 신이 날 정도로 말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취미에 대한 말을 시작으로 읽었던 책 이야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 등등. 나와 그녀의 혀는 멈출 줄을 몰랐다. 마치 옛 애인을 다시 만난 듯 우리는 친해졌다. 심지어는 앞으로 계속 만나면서 더욱 친해지자는 말까지 주고받았다. 하지만 무정하게도 기차는 안양을 지나 점점 수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기차에 고장을 기대했던 마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드디어 수원역에 다 왔다는 안내 방송이 있었다. 나는 일어서야 했다. 그녀와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가기 전에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기차가 멈출 때까지 그녀의 손을 그렇게 쥐고 있었다. 곧 기차는 멈추었다. 내리세요. 제가 연락을 할게요. 그녀의 눈빛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깊은 정이 들 줄을 미처 몰랐다. 우리 다시 만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말하면서 출구로 뛰었다. 내가 내리자마자 기차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으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그때였다. 다시 타세요. 대전까지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달리는 기차의 승차구를 향해서 마구 뛰었다. 그러나 기차의 속도가 이미 빨라져서 죽도록 힘을 다하여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나는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그녀가 안타까움으로 손을 흔들었다. 전화해요. 전화해요. 편지해요. 편지해요. 나와 그녀는 목청껏 애치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기차가 사라져간 곳을 바라보았다. 빈 공간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켰다. 순간 아니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주소도 아휴 천치 바보 비응신 나는 딸을 향해서 마구 욕설을 퍼부어 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사랑의 불을 태우면서도 전화번호는커녕 주소조차 적지 않았던 것이다. 뜬 구름 권순악 큰어머니는 이름모를 부고 한 장을 받았다. 고인의 이름을 아무리 보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발신자도 호상 이름도 없는 부고였다. 발인 날짜도 훨씬 친한 부고였다. 멀리 인천에서 왔다. 이충환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충환 이충환 아 그 사람 그 사람이 죽고 말았구나. 큰어머니는 아득히 먼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큰어머니는 오랫날 흐린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시집 와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친구분들과 올려 전국 명성지를 유람하고 있었다. 술 좋아하고 글 좋아하는 시아버지라 친구분들과 집을 떠나면 몇 달 후에 돌아오시곤 하였다. 화선지 두 마리에 붓으로 쓰신 한시를 한 보따리 들고 오셔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하셨다. 음풍 동얼로 세월을 보내는 시아버지였다. 남모르게 여색도 즐기신 모양이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대가 좋아서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그때 이웃집에 과수댁이 있었다. 시를 잘 짓고 북글시도 잘 쓰며 미모도 뛰어난 과수댁이었다. 양반집 후손으로 시가와 친정이 몰락한 불행한 처지의 여인이었다. 시아버지는 친구의 은근한 소개로 몇 번인가를 남모르게 만났다고 하였다. 달 밝은 밤이면 바닷가를 거닐면서 온자에 서로 화답하면서 정을 나누었다. 그 후 몇 번 강릉에 혼자 다녀오시고 소식이 없었다. 1년쯤 지나서 들려오는 풍문이 있었다. 그 과수가 아비 모르는 애를 낳아서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 시아버지는 강릉 친구집을 찾아가 행방을 물었으나 알 길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그 과수는 시집을 쫓겨난 후 친정으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살 수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 인천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시아버지는 인천으로 갔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렇게 남모르는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 시아버지가 노세하여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찾아온 일이 있었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 있던 가족들과 문병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어머니만 남게 하였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는 유언이 있었다고 하였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청년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얼마 후 눈을 떴다. 내 이름은? 충안입니다. 이 충안. 음, 알았다. 생활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합니다. 이쪽에 와서 농사 지을 생각은 없니? 농사는 안 지어봤지? 예,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고 싶습니다. 시아버지는 숨겨진 이 아들, 충안이가 그늘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가족들에게 과거의 일을 밝힐 수도 없었다. 오늘은? 지금 떠나겠습니다.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다시 청년의 손을 잡았다. 예, 그런데... 뭐냐? 청년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려왔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 한 번도 아버지란 말을 불러본 일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다시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지금 불러보아라. 아버지, 아버지. 청년은 나직이 흐느끼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붓고 흐느끼어 울고 있었다. 그래, 마음껏 불러라. 이제 가보겠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닦았다. 시아버지도 눈물이 양볼에 흘러내렸다. 청년은 일어나 시아버지께 큰절을 드렸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석양이 창문에 비쳤다.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묻어둔 비밀이다. 예, 알았습니다. 논 면마지기 값을 그 청년에게 주어라. 예, 알았습니다. 큰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은밀한 비밀을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이충환. 아무도 그 청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간 사람이다. 하늘엔 구름 한 점이 떠 있다가 사라졌다. 큰아버지는 눈을 감고 망각의 한 세월을 해상하고 있었다. 15분 고경숙 아야야 어릴 때 이삼촌네 과수원에서 쓰다듬어 봤던 딱 그 새끼 돼지였다. 발 뒤꿈치를 콱 물리는 꿈이었다. 선 보는 날 돼지 꿈이라. 돌돌 뒤로 말아올린 볼펜 자루만한 꼬리를 자락자락 흔들며 따라오는 분홍빛 살집에 새끼 돼지가 야들야들한 코를 비벼대던 감촉이 꿈속에서도 자지러질 듯이 좋았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땡큼 복권을 몇 장 사? 며칠 전이었다. 요란한 알람도 아랑곳 안는 그의 뜻잔 버릇은 그날 또 예의가 아니었다. 허둥대면서 넥타이를 손에 감아진 채로 뛰어 나왔지만 도착해보니 시간은 영락없이 출근 시간에서 또 15분이 지나 있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구부정한 어깨를 더 구부정하게 낮추고 사무실 문을 소리 안 나게 밀었다. 때마침 커피를 한 잔씩 뽑아 들고 막 아침 회의를 시작하려던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다. 그런데 노상 순태 씨에게 불호령을 내리던 윤 차장이 이날은 웬일인지 여느 때와 달리 사뭇 유들유들했다. 어이 이 노총각 우리가 얼른 보내버리자고 빠누라 없이 살자니 지각밖에 더하겠어. 그는 귀가 번쩍 떼었다. 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아가씨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알짜배기 연휴를 다 써버리고 없는 11월 말이어서 창사 기념일과 토요일이 하루 차이로 나란히 붙어있는 이번 회사 연휴를 순태 씨 내 회사 사람들은 유난히 달콤해 했다. 강원도다 울릉도다 부서마다 법석을 떨었지만 순태 씨는 만사 제쳐놓고 윤 차장이 시키는 대로 맞선을 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영업부 이대리 조카 딸이라고 했다. 목동서 미용실을 하는 작은 형수가 궁합 먼저 봐놓고 고난 자리에 난생 처음 가본 맞선은 그놈의 15분 지각 때문에 개봉도 하기 전에 퇴짜를 맞는 걸로 끝났었다. 늦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는 형수 성화에 너무 서둘러 나갔다가 남은 시간을 죽여보자고 옆 빌딩의 기원을 기웃거린 것이 화근이었다. 얌전한 애모의 새 침대기 아가씨였는데 순태 씨의 사과를 받지 않고 일어나 가버렸다. 순태 씨는 자기의 몸 말리는 지각 버릇이 그때처럼 원망스러웠던 적도 없었다. 순태 씨의 지각 버릇은 엄하기로 소문난 돌아가신 어머니도 못 고쳐준 세 살 버릇 그대로여서 아무래도 여등까지 갈 모양이었다. 등교 때마다 맡아놓고 지각을 해서 유치원부터 고교 시절 회사 안에서까지 그의 별명은 노상, 지각 대장이었고 주변에 알만한 사람은 모조리 손을 들어버린 지 오래였다. 지각 버릇으로 손해본 일을 따지자면 한이 없었다. 고대하던 수학여행도 기차 시간을 놓쳐 가지 못했고 대학 때 그 흔한 미팅도 번번이 놓쳤었다. 반대로 순태 씨도 친구가 소개하는 여자를 딱 한 번 대짜놓은 적도 있었다. 키 크고 날씬한 여자가 뽐내는 세상이라는 건 그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예쁜 입에서 셋째 아들이니까 부모님은 안 모셔도 되겠다. 주택 청약은 들었느냐 한술 더 떠서 연봉이 얼마냐 꼬치꼬치 캐묻는 폼이 시첸말로 영 반맛이었다. 천성적으로 뱃속이 유한 순태 씨였지만 도무지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관뒀었다. 세 번째 아가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지하도 가까운 호텔 2층 커피숍이었다. 늦가을 날씨답게 쾌청인데다 오늘이야말로 이 대리의 탕부대로 절대 지각만은 면하겠다는 결의로 일찍어니 집을 나온 순태 씨였다. 제법 찬 기운이 도는 11월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태 씨는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다. 돼지꿈도 꼽겠다. 복권 몇 장 사들고 참하고 수수한 아가씨와 저 노란 은행나무 길을 걸었으면 좋겠군. 괜히 콧노래가 나왔다. 민족 아니면 어떠냐고 온 세상을 계산기로 재보려고만 들지 않는 넉넉한 마음씨만 있다면 말이야. 토요일 이어서 그런지 지하도 안은 북새통이었다. 호텔로 가는 출구를 찾던 순태 씨의 눈에 하필 사람들로 북적대는 복권 가게가 들어왔다. 팔꿈치를 콱 물던 돼지꿈이 떠오른 게 또 화근이었다. 순태 씨는 젠 걸음으로 줄 끝을 찾아가서 호기 있게 지갑부터 열고 순서를 기다렸다. 무슨 당첨 캐시라도 받은 듯 지갑 안쪽 깊숙이 복권 10장을 밀어넣고 심호흡을 했다. 공연이 배에 힘이 주어지면서 난생 처음 무언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렇게 넉넉했던 시간이 이번에도 꼴가닥 넘어가 있었다. 이야 또 그놈의 15분. 그는 띔박질로 호텔 계단을 올라갔다. 커피숍 안은 초만 원이었다. 모두 맞선들을 보는지 호들갑들을 떨며 쌍쌍이 앉아있는 뒤쪽으로 이대리의 불그러하게 상기된 넓적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야 이 사람 자네 오늘 또 지각인가? 녹이 어린 음성이 터져나왔다. 제 죄송합니다. 그 그만 복권을 사느라고. 자네 대체 언제 철이 드나? 맞선 보는 날 복권은 무슨 복권? 얘 간다고 일어서는 걸 억지로 잡았네. 단단히 사과부터 하게. 도대체 숙녀를 앉혀놓고 이게 뭔가? 변명을 해보려고 고개를 주옥거리는 그의 눈에 그제서야 수줍은 듯이 앉아있는 아가씨 모습이 들어왔다. 울그락불그락 노기를 띈 이 대리와는 달리 아가씨는 생글생글 미소까지 머금고 있지 않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의 눈에 그 미소야말로 천사의 눈치시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실은 제가 간밤에 돼지 꿈을 꾸는 바람에 그만. 갑자기 말 더듬이가 되어 자꾸 아가씨 쪽으로 허리를 꺾어 저를 해대는 순태씨의 귀에 아가씨의 장난스런 한마디가 들려왔다. 사실은 제가요. 돼지띠거든요. 순태씨는 얼핏 자기 귀를 의심했다. 다음 순간 간밤에 꼬리를 자락거리며 한사코 자기를 따라와 발꿈치를 물던 새끼 돼지가 떠올라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네? 아가씨가 돼지띠요? 아니 그럼 아, 하하하, 됐네요, 됐어. 호쾌하게 웃어져치는 순태씨의 가슴은 복권 당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쿵쾅거렸다. 유정란 김산복 여보, 나 오늘 모임이 있어 좀 늦을 것 같으니 당신이 퇴근할 때 계란 한 판 사와, 꼭! 하는 아내의 말에 왠지 무게가 실린다. 세월을 듬뿍 먹은 따위 탓인가. 응, 알았어. 잘 다녀와. 하고 발끝을 흐리니 아내는 갑자기 왜? 내가 뭐 잘못 말한 거요? 계란 한 판 사다 놓으라는 게? 하고 대묻기에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말어. 그날 퇴근할 때 내 직원 공주임이 내 얼굴에 살짝 얼개미 씌우듯이 희죽이며 소장님, 퇴근 후 강원도 과부 아줌마집에서 딱 한 잔 합시다요. 그 말이 왜 그리 찬설이의 온도 먹은 포근함인지 난 직책 때문에 살짝 무게가 실린 입가로 하, 하, 공주임?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했다. 이런저런 과부 아줌마 몸이 쪼개지며 비틀리는 웃음이 술잔에 섞여 몇 번의 술병을 더 비웠다. 술집을 나서는 순간 아침에 내뱉은 번뜩이는 아내 말쌈 공주임 꽁무니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슈퍼마켓으로 왕난 39는 6천원 일반 계란 39는 5천원 하지만 한쪽 좌판대 유정난 15구 8,500원 그 옆엔 7,500원 그래서 단 용감하게 이 유정난을 샀다. 하지만 7,500원짜리로 집에 오니 아내는 아직도 애출 중이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인다. 오늘 사온 유정난을 하나 넣을까 말까 하다가 끝내 그냥 먹었다. 그때 아내가 귀가했다. 약간 술래가 나는 듯 했지만 난 여보 오늘 당신이 사오라는 계란을 샀는데 건강에 좋은 유정난을 사왔어. 난 자랑하듯 아내에게 말했다. 무정난보다 유정난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당신 친구 말숙이는 과부라 무정난이니 당신과는 가격으로 봐서 절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아내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내의 얼굴 각도가 빛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잘 기울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아내는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반색으로 말한다. 뭐? 말숙이가 무정난이라고? 걔 남자친구가 세 명이나 있어. 인생 후반전에 그년 팔자도 늘어졌지 뭐여. 월요일에 만나는 부동산 사장 박사장 수요일에 만난다는 건축업자 윤 사장 그리고 그리고 말야 토요일엔 어김없이 만나 등산이나 주말 여행까지 간다는 교장 출신 김선생 그렇게 딱 세 명만 사귀어왔다는데 아직 싱싱한 말숙이 걔가 가만히 뒀겠어? 뭐야? 그럼 말숙 씨도 유정난이란 말여?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제가 봐도 현미 씨가 1등 맞네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속병이 날 것 같아요. 현미 씨 안에 현미 씨 자신보다는 시어머니와 친구 혜자가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며느리 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시어머니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미 씨가 1등상을 받으니 저도 좋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